안전장복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한씨 왜 반 바지를 입었어요? 록 리한, 헤드웨이 반슬리 각사인정 작업복을 입으면 너무 더워요. 위액라이나 플러슨 반슬리 아이징 단깡이에요. 안 돼요. 위험한 장업이 많으니까 장업복을 입으세요. 록 리한, 헤드웨이 반슬리 아이징 단깡이에요. 그럼 단추는 빌어도 돼요? 그럼 단추는 빌어도 돼요? 완전 다 아이징 헐려 만대. 단추를 잠그고 단정하게 이뻐요. 그리고 안전화도 신으세요. 단추를 잠그고 단정하게 이뻐요. 그리고 안전화도 신으세요. 벗 레오 아이징 험송 슬이 아이징 어이징 룸 room. 루이뤼이 반슬리 아이징 바지층 수待って 필퐁 홍. 안전화도 신음 년 졸업 현하지 않아요. 안전화도 신음 년 졸업 현하지 않아요. 위액몬 서로 반슬리 아이징 바지층 수待って 필퐁. 그래도 안전파를 신고 안전하게 일하세요 리한씨 왜 반파지를 입었어요? 작업복을 입으면 너무 더워요 안돼요 위험한 작업이 많으니까 작업복을 입으세요 그럼 단추는 풀어도 돼요? 단추를 잠그고 담장하게 입어요 그리고 안전파도 신으세요 안전파를 신으면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안전파를 신고 안전하게 일하세요 리한씨 왜 반파지를 입었어요? 리한씨 왜 반파지를 입었어요? 록 리한, 헤드웨이 반슬리 각자인증 작업복을 입으면 너무 더워요 작업복을 입으면 너무 더워요 위액라이나 플러스는 반슬리 아이징 단강이에요 안돼요 위험한 작업이 많으니까 작업복을 입으세요 안돼요 위험한 작업이 많으니까 작업복을 입으세요 그럼 단추를 잠그고 담장하게 입어요 그리고 안전파도 신으세요 단추를 잠그고 담장하게 입어요 그리고 안전파도 신으세요 안전파를 신고 안전하게 입어요 안전파를 신고 안전하게 입어요 려한, 헤드웨이 반슬리 똑같아요 리한씨 왜 반파지를 입었어요? 작업복을 입으면 너무 더워요 안 돼요. 위험한 작업이 많으니까 작업복을 입으세요. 그럼 단추는 풀어도 돼요? 단추를 잠그고 담장하게 입어요. 그리고 안전파도 신으세요. 안전파를 신으면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안전파를 신고 안전하게 일하세요. 네, 잘 컸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